박근혜 대통령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가 정유라 체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시민운동본부는 3일 5.18 민주광장에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유라 씨의 신속한 신병 인수와 헌재 탄핵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날 회원들은 99%의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촛불은 계속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향후 대응에 대해 밝혔습니다. 2017년 99%의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촛불은 계속됩니다. 2016년 촛불 항쟁을 통해 우리 시민들을 대한민국의 주인 진정한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2016년은 광주시민 40만 명이 금남로 촛불에 함께하며 박근혜 퇴진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목마워 예친 자랑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2017년에도 금남로 촛불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구속, 박근혜 부역자와 적퇴를 청산하고 99%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촛불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편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오는 7일 촛불 릴레이 토론회와 11차 촛불대회를 진행합니다. 광주시민운동본은